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반도체 모든 건 내놓으라는 미국 2. 제2위 사두보복한다던 중국 3. 한국 미국의 배터리 업체 건설 금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 연구소의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 파일럿 라인을 둘러본 것은 그만큼 자신감에 의한 표출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궁극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지 않았나 하는 예상이 나옵니다. 마이크로 LED와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퀀텀닷, QD, OLED에 이어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 기술이 삼성 SDI에 의해 첫 선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체, 솔리드, 톡보적, 솔, 그리고 삼성 SDI 위 앞글자를 따서 지어진 생산라인은 일명 S라인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S라인은 약 2000평 규모로 조성 중인데 하반기에 이르러 시제품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고 시제품은 소형 배터리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점차 제품 라인업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삼성 SDI 위 행보를 지켜보고 있던 몰리버 집세 BMW 회장은 지난해 12월 한국을 직접 방문해 이 회장과 긴밀한 협의를 한 이후 이어 경영진이 한국를 방문해 전고체 배터리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BMW는 전기차 분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행 기술은 세계 정상급이지만 배터리만큼은 삼성 SDI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배터리 개발을 천명했다가 1년 만에 포기하고 이를 해결할 파트너로 일찌감치 삼성전자를 지목해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따라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은 BMW 일부에도 장착돼 테스트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미래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이유는 성능, 화재 안전성 모두 지금의 전기차 배터리보다 훨씬 우수하기 때문인데 특히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이는 배터리 부품수 및 부피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차량을 설계할 때 지금보다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삼성 SD는 2013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을 선보이면서 10년 가까이 기술 고도화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주행거리 800km, 1,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손미카엘 삼성 SDI 부사장은 지난달 컨퍼런스 콜에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은 업계 최초의 순수 전고체 생산라인이라고 밝히면서 자신감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초기 시장을 선점할 경우 이에 따른 경제 효과는 앞으로 수백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기차뿐만 아니라 항공 모빌리티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동수단, 문송수단으로 확대될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의 수익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물론 여러 기업들이 나오지만 한국이 거의 독점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압도적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IT, 철강 등이 국가의 기반을 이루듯 가까운 미래에는 모든 부분의 배터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 발전의 기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이야기하면 여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보는 시각이지만 삼성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모레 하반기부터 시제품, 생산에 들어가고 몇 년 후에는 상용화 완성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토요타, 세계 스타트업 등 여러 분야의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으면서 과연 이 시장의 첫 1위는 어떤 기업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작년 4분기 세계 D램 반도체 시장이 전문기 대비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삼성전자는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1위에 몰랐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문은 지난해 670억 5천 5백만 달러에 매출을 몰리면서 같은 기간 미국의 인텔 608억 1천만 달러를 62억 4천 5백만 달러 10.3% 앞섰습니다. 또한 업계 1위인 삼성전자도 매출은 줄었지만 유일하게 점유물은 4.4%포인트 증가하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작년 4분기 세계 D램 시장 매출은 전문기 대비 32.5% 감소한 122억 8천백만 달러로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4분기의 감소폭 36%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업체별로는 모든 기업의 매출이 하락했는데 1위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매출은 55억 4천만 달러로 전문기 대비 25.1%가 줄었지만 반면 시장 점유물은 40.7%에서 45.1%로 뛰어 시장 95% 이상을 장악한 빅3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2위 SK 하이닉스 28.827 PERCENT 3위 미국 마이크론 26.43%은 모두 점유물이 하락했습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인위적 값산을 선언하지 않고 버티면서 경쟁사와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이 공격적인 가격 경쟁을 펼친 덕분에 전반적인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출하량을 늘릴 수 있었다. 고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반도체 1, 2위를 거머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두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기존의 반도체 법과는 상당 부분 다르고 처음부터 이런 조건을 달았으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특히 이미 부지 선정까지 마치고 미 현지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우선 착공을 하게 모감해 논 다음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진퇴약난 상황에 빠지면서 당장 보조금 신청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인교 이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중심으로 통맹국들의 기술연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같이 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라면서 몰래는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정할 문제를 미 정부는 약자들인 기업들한테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이건 눈떠 있는 상태에서 불건을 훔쳐가는 도톡들과 똑같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 28일 공개된 미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서 초과 2의 환수제 등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요구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분노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1억 5천만 달러 약 2천억 원 이상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초과 수익의 일부를 미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미 상무부는 기업이 제출한 수익 전망치 대비 실제 수익이 크게 못돌 경우 최대 보조금의 75%를 가져갈 수 있다는 조건까지 달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170억 달러 약 22조 3천억 원을 투자해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보조금 규모가 설비 투자에게 오토부터 1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 회사는 최대 3조 3천억 원가량을 받을 수 있는데 수익 수준에 따라 이 중 2조 5천억 원까지 정부에 반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국방 안보 분야에 첨단 반도체 무선 공급을 하거나 미 정부에 반도체 시설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이름을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에 몰리겠다고 합니다. 보조금 많이 받고 싶으면 미국의 반도체 시설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거저 갚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못 끼는 것은 보조금 지급 조건의 사업의 예상 현금 흐름과 수익률 등의 수익성 지표를 따져 재무 건전성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밀 유출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특정 기업이 어떤 장비를 쓰는지부터 어떤 방식으로 장비 틀을 배치하는지까지도 중대한 영업 기밀이라고 했습니다. 반도체가 나노 단위의 아주 미세한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만큼 작은 차이 만으로도 생산 효율이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있는 마이크론과 인텔에게 삼성전자의 제조 노하우가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업계의 얘기입니다. 김선우 메리츠 증권 연구원은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미 상무부의 제조 시설의 세부 사항 이나 기술 역량을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 건데 반도체 생산 공정은 제조 기업의 극비 사항으로 뭔가 및 성능 경쟁력에 직결되는 부분 이라며 경쟁사와 공정에서 얼마나 차이를 내느냐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정보 공개는 치명적일 수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정책은 중국의 수십조 원 쏟아부어 지은 공장이 무용지부리 될 수 있다 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말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나라하고 무슨 동맹이라고 하고 미래지향적인 일을 추진합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날강두 도 라고 합니다. 고장 몇 조원 집어주고 수십조 수백조를 도톡질해 가려는 미국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전세계 이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쏠린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매일 같이 새롭게 발표되며 국제사회로 부터 더욱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상당히 긴장하며 다음 타겟은 자신이 될 것이라 노심초사 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에 대한 무제한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유럽연합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지만 최근 수개월간의 행보를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활동이 러시아를 향한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보다 더욱더 강력하고 충청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방세계의 정책적 방향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견제 와 중국에 대한 정치 군사적 견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중국이 한국의 ip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며 제 2위 사두보복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허를 찌르는 반격에 중국은 크게 당황하며 한국과 무한한 경제적 협력을 원한다며 태도를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중국에게 어떤 엄포를 놓은 것인지 그리고 중국이 왜 한국에게 자세를 굽히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 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전승절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향한 대공세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서방의 최첨단 방어무기로 무장한 우크라이나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도네츠강을 더하려던 러시아 군의 대대급 병력을 완전히 포위선멸 하면서 5월 16일 현재는 하르키오 전역을 완전히 탈환하는 등 동부 지역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지움 지역까지 진격해 본격적인 돈바스 탈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이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돌아간 것은 이미 오래되었지만 돈바스 친러 반군과 결탁한 지역마저 우크라이나가 탈환하는 것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이 모든 사태를 계획하고 준비한 푸틴은 대통령으로서의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 중국이 매우 긴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대로 서방에게 무너진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타겟은 중국이 될 것이며 실제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는 그동안 서방세계로부터 탈취한 기술과 지적재산권 도용으로 막대한 발전을 해온 중국이 무역 흑자금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워서 서방세계를 겨냥해 군사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제대로 교육시켜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의 무역 구조를 살펴보면 최대 무역 흑자국이 미국이며 그 다음은 유럽입니다. 중국이 무역을 통해 이익 보는 것의 절반 이상이 중국과 적대적인 서방국들로부터 나오고 있기에 적대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반면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국가들은 거의 없지만 러시아와의 무역 규모는 15위권 밖으로 사실상 중국 무역에 있으나 만화한 수준입니다. 중국이 서방세계를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면서 군사 대국화 행보에 박차를 가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ip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진정한 자유무역 구조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는 중국의 경제적 고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중국 주도의 rcp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과 일본 주도의 cp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있습니다. 미국이 준비 중인 ipf는 위에 두 가지 플랫폼을 뛰어넘는 관세 철폐와 미국 주도의 무역 촉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rcp와 cptpp가 가지지 못하는 ipf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미국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국가 중 하나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가장 큰 무역 극자를 내는 만큼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무역을 하고 싶어합니다. 한국 역시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 극자를 거두고 있으며 베트남마저 미국에게 가장 큰 무역 극자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제협력 플랫폼에서 미국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며 미국이 ipf를 만드는 목적은 참여국 들에게 미국 시장을 개방할 테니 중국을 견제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ipf가 실현되면 중국 경제의 좋은 시절은 다 같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막대한 성장률을 뒷받침하던 미국 시장 과 유럽 시장을 다른 국가들에게 빼앗기게 되면서 중국의 성장 동력 이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뜻 입니다. 현재 ipf에는 인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남미 국가들 까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앞두고 있으며 한국도 가입 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ipf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중국 에서는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 하며 제2위 사두보복을 보여주겠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중국의 이런 태도에 할테면 해보라는 태도 로 강하게 나오자 러시아처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위기감을 느낀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가능성을 일축하며 한국과 무한한 협력을 원한다고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무역규모 측면에서 중국 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대중국 무역극자는 243억 달러로 전체에서 3위를 기록하며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대체불가능한 필수산업과 소비재에서 양국이 서로 의존하는 것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과거 2016년처럼 한국에게 사두보복을 할 수 없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도 중국은 사두보복을 하겠다며 한국산 화장품이나 소비재 그리고 문화를 금지했지만 정작 한국산 반도체는 사상 최대폭으로 수입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나 중요한 산업용 소비재들은 다른 국가에서 대체할 수 없는 제품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보복을 하겠다며 반도체를 수입금지하겠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결론적으로 중국만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국도 급하게 다른 공급처를 찾아야 하지만 지금 같은 공급자 우위 상황에서 수요처 찾기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은 글로벌 공급 부족으로 인해 반도체 칩을 주문해도 최소한 1년은 기다려야 납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1년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고작 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중국 내 해외업체들을 제외하고 중국 자체 기업들만 포함한다면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3% 수준으로 추락합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점은 서방의 제재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늘어나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과 무역규모가 크긴 하지만 이것은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적으로 혜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한국의 첨단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기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보복을 한다면 한국은 다른 시장을 찾으면 그만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의 문화산업은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를 끌면서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한국의 kpop은 전세계 수십억 명의 팬을 보유 중이고 한국 드라마 와 영화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을 휩쓸면서 수십억 인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외된 지역이 딱 한 군데 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세계 1위를 휩쓰는 와중에도 한할령을 한답시고 한국 문화를 억지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국민들은 중국 정부에게 들키지 않게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제안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한국의 첨단 산업과 문화산업부터 대부분의 산업 분야는 전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데 중국이 없어도 충분히 발전과 경제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며 중국이 한국과 교류를 끊을 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중국이 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미국 주도의 ipf가 발효되면 한국에게 인도 시장과 아세안 그리고 남미 시장이 개방 되면서 중국에 비해 관세 우위를 얻는 등 여러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중국 제품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인기를 얻었던 것은 저렴한 가격과 품질 덕분이었는데 ipf를 통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 훌륭한 한국산 제품들이 무관세로 저렴하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된다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세안 시장의 경우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중국의 시장 영향력이 크지만 관세에서 차이가 나게 되면 중국산 제품은 점점 도태되면서 최고급으로 인식되는 한국산 제품들이 현지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세안 동남아 지역에선 중국 제품은 저렴하다는 인식이 강하며 반면 한국산 제품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kpop로 인해 최고의 인기를 누리면서 동시에 최고급 제품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동남아 현지 시민들은 한국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도 관세 등의 이유로 비싸서 사용하지 못했지만 관세가 철폐되면서 중국 제품에 비해 완전한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되면 동남아 시장도 한국이 완전히 접수하게 된다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경제 플랫폼을 통해 중국은 중국 안에서만 통하게 되어 일종의 갈라파고스처럼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고립이 지속될수록 중국 경제 성장률은 점차 낮아지고 지금처럼 군사력을 앞세워서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계획도 무산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이 발전하는 것이 줄어드는 만큼 그 파이는 중국 이외의 협력국들이 나눠가지며 글로벌 시장 경제는 더욱 튼튼해진다는 전망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로 상하이 봉쇄 51차를 기록하면서 중국 경제와 공급망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과 아세안의 정상회담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포위망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중국은 시진핑 정권의 실적을 위해 경제 성장률을 포기하면서까지 높은 수준의 방역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 수준으로 예상하며 본격적인 저성장 기조에 돌입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중국과 비슷한 3% 수준이지만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로 향해가고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1만 달러를 넘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성장률 정제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을 향해 사두보복 당시와 같은 경제보복을 예고했지만 한국의 대응에 오히려 국제적 고립만 자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 정부의 인플레법이 매우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정부에서 급기야 이제 미국 현지에서 공장을 세우려는 업체를 미국에 진출 금지시켜버리는 초유의 사태까지 등장하면서 접입가경으로 현재 상황이 흐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어떤 방향으로 IRA가 말도 안 되게 흘러가며 한국은 미국 공장 설립을 금지시켰는지 의문인데요. 우선 가장 최근 이해가 안 되는 소식은 바로 중국이 미국의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는 점이며 미국에서 또 보조금을 지급하며 중국 공장을 환영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래 미국 IRA 법안은 중국 관련한 모든 것을 끊어버리자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왜 이것을 미국 정부가 허락했는지에 대해서 소름돋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중국의 배터리 업체인 귀시안 하이테크가 미국 미시간주에 약 23억 달러 3조 원가량을 투자해 배터리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중국 경제매체 자이신이 7일자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귀시안의 이번 투자에 미시간주가 약 1억 7천만 달러 2,470억 원의 투자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합니다. 귀시안의 이번 투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해석돼 주목되는 것입니다. 즉 중국이 제외된다고 하자 중국에서는 이제 그럼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매우 황당한 발상이 아닐 수 없는데요. 최근 주한중국 싱하이밍 대사는 칩사동맹에서 치보로 하자고 하면서 일각에서는 칩사동맹이 중국을 배제하자는 건데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이런 게 실제 일어났으며 심지어 미국은 보조금까지 중국 업체에 주면서 미국 공장을 유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IRA에 보면 한 가지 믿을 수 없는 사실은 미국의 중국 업체 입점 금지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즉 이번 IRA 법은 Made in USA 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업체들을 미국에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법안이 중국을 겨누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미국에 들어오는 건 또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현지에 진출한 LG나 SK 등 배터리 회사들의 경쟁 상대가 생긴 셈인데요. 지금까지는 한국 업체들이 대거 이득을 볼 걸로 생각한 것은 중국이 아예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미국 미시간주에서 보조금까지 줬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인 것입니다. 귀시아는 리튬인산철 배터리 생산업체로 테슬라에서 절반 가까이 이 종류의 배터리를 쓰고 있어 미국에 입점해도 고객 확보가 쉽고 중국 특유의 저가 자원 조달로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되면 세계 1.2 위 업체인 CATL과 BYD까지 미국에 입점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미국의 다양한 중국 브랜드가 중국 자본으로 밀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도대체 이게 뭐냐는 것인데 한국은 중국과 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을 받는데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 내에 지어진 중국 공장에서 배터리를 사면 보조금도 받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신호탄이 되어서 미국 각주에서는 중국 업체 모시기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계 전기차 회사들이 이제 미국 본토에 공장을 세우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관해 일각에서는 미국은 중국 대항을 한다는 것은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등등 결국엔 중국 없이는 사실 시장은 돌아가지 않는데 반도체도 전세계 수요의 60%가 중국이고 배터리 광물 최종 재료는 90%가 중국입니다. 만약 여기서 중국을 제외해버리면 결국에는 미국도 매우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중국 회사를 미국에 끌어들여 활용하는 것이죠. 원래 분명 IRA는 미국 동맹들을 미국에 입점시켜 한국도 이에 이득을 본다고 한 제도였습니다만 가장 기여한 한국 뒤통수를 치더니 이제는 중국 회사에 떡하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무리 귀시하니 우회 투자를 하더라도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회사는 입점이 금지되어야 맞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는 애플이 한국과 중국을 경쟁시키는 장면과 매우 흡사하게 여겨지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미국 최고 기업 애플은 디스플레이 소형 LCD와 OLED에서 중국 기업을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수율이 잘 나오지 많아 삼성과 LG 것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만 중국 기업을 계속 포함합니다. 이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는 것으로 만약 중국 수율이 올라오면 한국 것을 내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반도체 메모리에서 조차 랜드 플래시에서 하이닉스 것만 잘 세우다가 이제 중국의 YMTC를 이번 아이폰 14부터 슬쩍 끼워넣는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반도체 분야는 미국이 반도체 과학법으로 절대 중국의 패권을 안 넘기려는 분야이기도 한데 중국인 앤드 플래시에서 성과를 내자 역시 한국과 가격 경쟁을 시키는 모습이 등장한 것입니다. 미 정부는 이에 애플에 경고했지만 현재 귀시한 배터리 보조금을 중결보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 내 한국과 중국 배터리를 모두 입점시켜 가격 경쟁을 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산 전기차가 가격이 안정되며 인플레이션 안정 효과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결국 중국 회사가 미국에 들어와서 완성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한국 업체들은 이래저래 희생양이 되면서 안전한 줄 알았던 미국 내에서도 경쟁하게 생긴 것인데요. 게다가 다른 한편에서는 미 정부가 결국 동해 표기를 없앴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최근 미 정부는 한국의 IRA 반발을 달래기 위함인지 한미일 훈련 가운데 동해를 표기했었다는데 소식동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관행상 통해 표기를 하지 않는데 이번 동해 수역에 들어옴과 동시에 한국의 IRA에 대한 미안함을 표하기 위해서인지 동해홍은 한국 동쪽 수역으로 뉴스를 전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미국이 또 언제 그 입장을 바꿀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표기를 한 지 불과 며칠 또 안 된 10월 6일이 훈련에서는 또 바꾼 것입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해당 장소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으로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한국 측에서 항의를 했는지 몇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한국과 일본의 중간 수역으로 바꿨습니다. 이는 미군이 동해로 표기한 이후 일본 측에서 즉시 강력한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이며 미군 측에서 받아들여 일본해로 표기했다가 다시 한국 측 항의로 중간 표현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결국 미 정부 측에서는 여러 가지 한국을 배려하지 않는 모양새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만은 없고 한국 측에서도 반격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의 IRA 법안이 막무가내인데 그만 끌 허접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미국 내 제조 기반이 매우 빈약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의 라인이 견고한 편이며 IRA로 중국 라인 투자는 어렵게 됐습니다. 이걸로 미국에서는 미국의 대거 투자를 바랐고 삼성은 이에 응답하며 250조원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MOU와 같은 하겠다는 것이지 실제 모두 투자가 이뤄지지 많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이나 하이니스는 가장 최신 공정을 보여주며 건설도 진행 중인 것은 미국이 아닌 한국 라인으로 한국 내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장 중요함으로 미국 주요 업체들도 한국의 건설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미국 업체들도 최신 공정이 있는 한국 클러스터에서 연구하는 게 가장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 정부의 속내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상 투자를 미국 쪽에 크게 진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국 측에서는 이제 물공정한 미국의 IRA에 대응해 미국 공장 건설 금지도 내렸습니다. 산자부에 따르면 미 IRA법 이후에 한국도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을 막아서는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막상 한국 기업이 진출한다고 약속했는데 미국에서 이를 뒤집었으니 이제 국가가 나서는 것입니다. 산업 기술보호의에 따르면 2차 전지 관련 소재와 배터리 생산의 최고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lnf에 대해서 북미 공장 진출을 금지해 미국 측에 철퇴를 내리 것으로 확인됩니다. 산자부는 특히 lnf의 경우 국가 핵심 기술인 양극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것이 제3국에 유출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미국 진출을 불허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실제 lnf는 니켈 양극제를 제조하면서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배터리 업체들은 ira 때문에 미국 진출이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반면으로 보자면 오히려 미국에서도 한국의 최고 기술을 가진 배터리 업체들을 러브콜하는 상황이며 막대한 보조금까지 지급해가면서 미국에 정착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 진출을 막는다면 미 정부가 속이 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lnf의 경우에는 테슬라에도 공급할 정도로 미국에서 꼭 협업을 원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ira의 철퇴를 놓은 이상 한국도 관련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버린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이런 액션도 해야 미국에서도 ira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미국에서 오라는 대로 다 한국 기업을 진출시킬 게 아니라 제동도 걸어가면서 미국에 진짜 한국 기업이 들어가기 원한다면 미국도 절충만을 제시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물론 이번 움직임에 대해서도 현지 관계자들은 이번 ira는 바이든 재선의 꿈이 들어가 있어서 한국이 일부 업체에 미국 진출을 금지시킨다 하더라도 거의 부수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산자부도 이러한 태도 가운데 핵심 기업 진출을 막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세계 최고 기술 기업을 못 나가게 한다면 현재 한국 반도제 클러스터에 미국 기업이 모여들듯이 결국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어렵지만 미 ira 법도 수정할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현재 미 정부는 중국 회사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다소 선을 넘는 행동을 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카드를 동원하되 미국에 지나치게 휘말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